자, 노마쌤의 하루 5분 영어 시간입니다. 제가 새롭게 준비한 영상인데요. 여러분이 하루 5분만이라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어의 여러가지 영역, 리스닝, 발음, 스피킹, 문법, 해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 영상 자체는 5분이지만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추가로 이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와서 하루 20분 정도를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먼저 이 문장 들어볼게요. 자,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. 자, 들리는 게 있을까요? 자, 어떤 문장이었냐면요. I don't understand why it's so difficult 이거였어요. 자, 그래서 I don't understand,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죠. Why it's so difficult,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. Why, 왜, it's so, 그것이 so, 아주 강조하는 거죠. Difficult, 어려운,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죠. 자, 발음할 때 I don't understand,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I don't understand, 자, 그리고 I의 힘을 주면서 돈 죽일 거예요. 그래서 I don't 아니고 I don't, I don't. 그러니까 돈이 죽으니까 소리가 어떻게 좀 부드럽게 run, run, run 이렇게 바뀌죠. 그래서 I don't understand, 그리고 stand. 자, stand 할 때는 이 T를 약간 된 소리처럼 할 거예요. stand, stand, 그래서 I don't understand, stand. 좀 리듬이 생기는 것 같죠? 들어볼까요? I don't understand, why? I don't understand, I don't understand. 뭔가 리듬 느껴지세요? 이렇게 영어는 리듬이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Why it's so difficult, why it's so difficult, why it's so difficult. 자, 여기서도요. Why it's so, 이렇게 따로따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Why it's so, why it's so, 해보세요. Why it's so, 이렇게 한번에 한 단어처럼. Why it's so, 그러니까 지금 It's so, 이 부분을 발음하는데 S가 두 개잖아요. 이거를 자꾸 두 개로 막 다 발음하는 게 아니고 한번만, it's so, it's so, 이렇게. 또 마찬가지로 why it's so, 했는데 이가 한번 더 나와. Why it's so, 이렇게 다 발음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Why it's so, 합치세요. Why it's so, why it's so difficult, 들어보세요. 그렇게 해서 I don't understand, why it's so difficult. 자, 이 문장 좀 길어 보이죠? 하지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리듬을 만들면 발음이 많이 쉬워져요. 자, I don't understand, why it's so difficult. 자, 들어보세요. 다시 해보세요, 시작. I don't understand, why it's so difficult. 자, 저랑 박자 맞춰서 하는 거예요. I don't understand, why it's so difficult. 자, 그럼 안복 한번 들어볼게요. I don't understand, why it's so difficult. 시작. I don't understand, why it's so difficult. 어느 정도 좀 외워졌다, 그렇죠? 많이 반복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. 또 하나 더 볼게요.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자, 이거는요.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요건데 자, rich는요. 손을 뻗다 라는 뜻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for 붙여서 뭐뭐를 향해서 손을 뻗는 거죠. 지금 뭘 향해 손을 뻗는 거예요? star 별을 향해서 손을 뻗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am I 붙이니까 내가 별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을 말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.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이렇게. 자, 그래서 Am I. 여기서 Am I. 그 다음에 reaching for the. 자, 지금 또 이렇게 발음 덩어리로 해야 돼요. Am I. 그 다음에 reaching for the. 그 다음에 stars here? 자, 세 덩어리 나왔는데. 그러면 이 문장은 세 단어처럼 발음하는 거예요. 세 덩어리, 세 단어. 약간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들어보세요.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해볼까요? 시작.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보신 분은 발음이 잘 안 되고 혀가 꼬일 수 있어요.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혀가 조금씩 풀리면서 조금씩 쉬어질 거예요. 반대로 지금 이렇게 발음이 잘 되시는 분은 이제까지 제 영상, 여러 영상들 많이 보시면서 발음 연습을 잘 해오신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소리를 잘 듣고 리듬을 느끼고 조금씩 따라해보고 되면은 좋은 곡, 안 되면 더 연습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발음 한 대로 들리는지 들어보세요. 따라해보세요. 저랑 박자 맞춰야죠. 누가 먼저 혼자 막 그렇게 하신 분 계시죠? 이 리듬에 익숙해져야지 조금 더 빠르게도 할 수 있고 좀 더 느리게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저랑 박자를 맞춰서 리듬감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You're right. I don't fit in here. You're right. I don't fit in here. You're right. I don't fit in here. 자, you're right. 네 말이 맞아. I don't fit in here. 자, fit in은요. 어울리다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나는 여기 안 어울려. I don't fit in here. 자, 그리고 발음할 때 You are right. 이렇게 똑똑똑하고 You're right. You're right. You're right. You're right. 어떻게 했어요? 거의 you 한 다음에 바로 right으로 가는 느낌이죠. You're right. You're right. 이렇게. 왜냐면 이 R하고 뒤에 R 또 나와. 발음 연달하기 어려워요. 아, 그래서 얘는 살짝 You 하면서 You'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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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이렇게 하면 좋아요. You're, You're, You're 그리고 right. 자, right 때는 입을 쭉 내밀었다가 내밀면 어떻게 돼요? 입이. 모이죠. 이렇게. 모인 상태에서 약간 양옆으로 벌리면서 You're right. You're right. You're right. 그 다음에 I don't fit in here. I don't fit in here. 자, 아론 또 나왔네요. 어떻게 한다고요? I 돈 아니고 I 힘주면서 아론, 아론 이렇게 I don't fit in here. I don't fit in here. 시작! I don't fit in here. 이렇게 하면 좋은데 You are right. I don't fit in here.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발음을 자꾸 바꿔서 이들이 발음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해줘야 들리는 게 좀 많아져요. 아시겠죠? 자, 들어보세요. 그렇게 발음하는지 You're right. You're right. You're right. 어떻게? You're right. 아주 쉬운 말인데 이것조차도 안 들릴 때가 많았어요. 그렇죠? 이렇게 쉬운 말도 안 들리기 시작하면 영어 하는데 굉장히 좌절감이 들어요. 근데 그건 여러분의 귀가 문제가 아니고 발음하는 방법. 이렇게 발음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잘 안 들렸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부터라도 고쳐나가면 돼요. You're right. You're right. 시작! You're right. You're right. 시작! I don't understand why it's so difficult. 자, 이 문장이었죠. I don't understand why it's so difficult. 다시 들어도 들리세요? 안 들려요. 아까 들렸는데 지금 또 안 들려요. 그러면 자막 열어서 확인하시고 아까 발음 알려드린 거 다시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자막 가리고 또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 계속 하셔야 돼요. I don't understand why it's so difficult. 시작! I don't understand why it's so difficult. 그리고 두 번째. 내가 지금 불가능한 걸 시도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하는 거야.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그래요?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시작!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한 번 더. Am I reaching for the stars here? 그리고 마지막. 네 말이 맞아. 뭐였죠? You are right. 문장은 맞는데 발음은 어떻게 해? You are right. You're right. You're right. 그렇죠. 나 여기 안 어울려. 어떻게 써죠? 시작! 시작! I don't fit in here. 이렇게 외우는 것까지 일단은 외우는 것만 하셔도 괜찮아요. 처음이니까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발음도 I don't feel in here. 배운대로. 그렇죠? 딱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You're right. I don't fit in here. I am. You're right. I don't fit in here. 시작! You're right. I don't fit in here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장 이 5분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 5분으로 사실 부족하다고 했죠? 그래서 여러분이 15분 정도 또 반복해서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? Until next time. I'm Noomar. Bye-bye.